도깨비시장 네네 나 퇴근 오늘 일찍 했네 고생했어 그럼 저녁은 뭐 먹을까? 내가 들어가면서 도깨비시장 들릴게 뭐 사려고? 그냥 이것저것 먹고 싶은 거 있어? 어 된장찌개? 음 그럼 찌개골이랑 이것저것 좀 사서 갈게요 어 무거우니까 너무 많이 사지 말고 적당히 사 알았어 조금만 살게 아 맞다 우리 저번에 할인받아서 샀던 우왕사랑상품권 있지 않아? 그거 벌써 다 썼지 여기 두깨비시장에 가맹점이 얼마나 많은데 아 진짜? 그럼 이번에는 카드도 같이 신청해야겠다 음 까먹지 말고 이거 신청해 10% 할인이면 엄청 쏠쏠해 알았어 이따가 집에서 봅시다 조심히 와 음 알겠어 함께하면 더 좋은 우왕시 도깨비시장 도깨비시장의 모든 상인들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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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